기독교와 영성은 삶의 다른 영역들과는 무관한 작은 한 영역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보십시오. 이거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모르게 여러분들은 지금 보금생활에, 신앙생활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빨간색 테두리가 안경렌즈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안경렌즈예요. 여러분들은 기독교를 여러분들도 모르게 창세기 1장 1절을 아멘은 하는데 기독교라는 아주 작은 카테고리 안에서의 아멘이라는 거예요. 최퍼복사님은 이게 지금 우리가 총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보고 있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이 우주, 실제 세계를 우리는 이렇게 쪼개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프레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정치, 사회 문제는 기독교와 별개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정치, 사회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 카테고리에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총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끝까지 따로따로 보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표를 보면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뭐요? 작은 기독교와 영성은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삶의 다른 영역들과는 무관한 삶의 다른 영역들과 따로따로 떨어진 작은 한 영역에서의 여러분들이 기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두 세계관 안경을 달리 쓰면 사회학적인 결과들이 달라지는데 특히 법을 포함한다. 여러분 이거를 이 통찰을 차별금지법 나오고 영국교회 무너지고 이래서 영국 크리스천들이 벙져가지고 한국은 막아라 이래서 우리가 지금 10년째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1980년대, 70년대 이거를 깨닫고 이 책을 쓰고 똑같은 얘기를 계속 주창을 했다는 거예요. 쉐퍼 목사님이. 여기에서 법률이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은 엇비슷한 내용의 영상들을 많이 공부하셨기 때문에 당연하네. 뭐 이걸 말했네라고 생각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기독교인이 목사님이 왜 저런 얘기를 해? 이런 식의 스테레오 타입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특별한 통찰이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계속 볼까요? 이것은 이 두 세계관이 단지 실제와 실존의 본성을 이해하는 방법에 있어서만 다르다는 말이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냥 세계관이 다른가 보지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 뭐 너는 넌 크리스천이니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쉐퍼 목사님은 정확하게 찝습니다. 뭐예요? 필연적으로 이 두 세계관은 서로 전혀 다른 결과를 내놓는데 그 전혀 다른 결과 중에 뭐가 있다? 사회학적인 결과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회학적 결과의 문제가 뭐라고요? 실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실전법도 실전법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면 이 안경, 우리가 끼는 세계관이 다르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실전법, 헌법까지 이렇게 강력한 영향을 끼쳐? 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낯설게 보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스테레오 타입이나 고정관념으로 이 달코 다른 언어를 해석하면 안 되고 실제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낯설게 보기를 통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세계관이 다르다고 해서 왜 실전법이 달라? 왜 그러냐면 이 실제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실제가 뭐라고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물질 세계 이 동북아시아 땅덩어리에서 국경과 영토와 영해와 영공이 있잖아요. 이 대한민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살아가는데 공적인 사회에서 쓰고 있는 안경이 비기독교 세계관의 안경이다? 그러면 이건 실제를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사회학적 결과가 어그러지기 시작하는데 이 사회학적 결과에서는 법률이 포함된다. 이게 40년 전에 이 통찰을 했던 책이라서 너무 귀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사회관을 얘기할 때 기독교 선언이란 챕터에서 여기 이 제목이 뭐였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빨리 갈게요. 진리와 도덕이 폐지가 됐다. 폐지가 됐다고 했는데 그 폐지가 된 이유가 뭐라고요? 세계관이 다르니까 완전히 다른 결과를 실제적으로 얻게 됐다. 왜? 실존에 대한 이야기 실제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실제와 실존을 달리 보는 순간 실제에 대한 관점이기 때문에 이 실제 상황에 우리가 이 물질 세계 다 같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류 세계관이 비기독교, 반기독교 세계관으로 장착을 하는 순간 실제적 헌법과 실전법의 영역이 바뀌게 되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500년 전 프랑스 위그노들처럼 실질적, 실제적 핍박과 손해를 볼 수 있기 직전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기에서, 여기서 보세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요? 필연적으로라는 거요. 무슨 말이냐? 필연적으로 반기독교적인 법이 제정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단순히 이 두 세계관이 어쩌다가 우연히 서로 다른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니라 그 두 세계관이 서로 다른 결과를 낳는 것은 절대적으로 보다 필연적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자연이라는 거에 빨간 밑줄 그었잖아요. 똑같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결과가 도출된다. 필연적으로 다른 결과가 도출된다. 어떤 거요? 법이 바뀐다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그렇게 늦게서야 깨닫게 되었는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핵심적인 이유는 기독교에 대한 견해의 결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여기에서 영상 보면 이번 연도 1월이에요. 이게 벌써. 이게 이번 연도 벌써 1월이거든요. 기독교, 결함 있는 기독교 세계관 바로잡기. 제가 셰퍼 목사님의 어떤 책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수련해서 부탁해서 이걸 했는데 또 이걸 또 같이 해달라고 해가지고 1년 동안 교회를 막 이것저것 다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뭡니까? 셰퍼 목사님 말이거든요. 기독교에 대한 견해의 결함이 있었다. 이걸 달리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거에 오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무서운 얘기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포함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목사님은 대단하게 다 할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한국의 현실을 보십시오. 왜 제가 이 얘기하냐? 이런 결함 있는 견해의 뿌리는 17세기의 스패너가 지도하였던 경건주의 운동이 있는데 이 경건주의 운동이 좋은 점도 좋은 점이지만 지나치게 추상화되고 형식주의에 빠진 당시의 기독교에 대한 건전한 항의로 출발했어요. 건전한 항의로 출발하는 이 경건주의 운동, 성령 운동이 경건주의는 결함이 있는 플라톤주의적 영성을 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플라톤주의가 뭘까요? 플라톤주의적 영성이 뭘까요? 플라톤주의가 뭐죠? 이대화와 물질 세계. 물질이 있다. 물질이 있고 이대화가 있다. 정삼각형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지구상에 완벽한 정삼각형이 존재하지 않아요? 인간들이 3D 프린터로 만들지 않는 이상 완전한 정삼각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플라톤은 근데 우리는 상상으로 정삼각형을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플라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물질 세계는 찌그러지고 오염됐고 저급스러운 거고 완전한 정삼각형의 모형이 있는 곳이 있다. 거기가 이대화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의 플라톤주의적인 영성이 뭐냐면 물질은 더럽고 쓸데없고 하찮고 어차피 망해가는 거다. 이런 식의 세계관이 있으니까 어떻게 된다? 자연스럽게 자기의 영성에만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야 우리 이거 반대 서명해야 돼. 이거 광화문 광장 나와야 돼. 용산에 모여야 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야 세상은 어차피 악해져. 라고 하는 논리가 왜 그러냐면 플라톤주의적 영성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셰퍼 복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세기부터 그 근원을 지금 밝혀내고 있다는 거예요. 17세기부터 운동했던 경건주의 운동이 있는데 이 경건주의 운동이 좋은 점도 좋은 점이지만 필연적으로 이게 바로 나오죠. 플라톤주의적인 영성 즉 정신세계와 물질세계를 이분화해서 뚜렷하게 구분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물질세계가 완전히 더럽거나 하찮은 거면 예수님께서 왜 육체를 듣고 오셨습니까? 육체는 물질이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영지주의가 뭡니까? 어떻게 신이 더러운 물질, 인간 물질이 될 수 있어? 이러면서 육체적 예수는 그냥 환영일 뿐이고 신은 인간이 될 수 없어. 완전한 육체가 아니야. 뭐 이런 식의 논리거든요. 그게 이단이잖아요. 근데 그런 방식이 당시에 플라톤주의의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보면 사도들이 계속해서 그때 당시에 영지주의에 반대하는 기독교 변증을 쓴 게 신약성경에 이렇게 많이 논리가 나와 있거든요. 너희들 거짓 선지자의 말 듣지 말아라. 이런 게 다 영지주의입니다. 그때 당시에. 물질세계를 거의 혹은 전혀 중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경건주의는 플라톤주의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물질세계를 거의 혹은 전혀 중요하지 않는다는 점 그러면 아 뭐 그렇게 이해가 됐네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태신앙자거나 우리가 잘못된 이분법적 기독교인으로서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그냥 당연하게 넘기면 안 되고 한 줄 한 줄이 우리의 완전히 이 세계관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물질세계를 거의 혹은 전혀 중요하지 않는 플라톤주의적 영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이 물질세계가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요? 우리들의 국토, 대한민국이 물질세계잖아요. 영해, 영토, 영공이 있잖아요. 이 물질세계. 그래 이 물질세계를 뭐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 지배하는 법치주의를 채택했잖아요.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뭐요? 물질세계를 거의 혹은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신앙관이 장착이 되면 실제로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법치체제도 관심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 여러분들이 좀 뚫리십니까? 잠깐 중간 피드백 좀 받아볼게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 동의가 되세요? 아, 책임사장님 말이 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이게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대충 넘어가고 이게 아니고 이 한 줄을, 한 줄, 두 줄을 통해서 우리의 지금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아, 이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사회관으로 사회가 이렇게 망가졌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원인에 대한 제대로 된 본질적 분석을 들어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물질세계를 거의 그러니까 물질세계는 우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현실세계라고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현실이잖아요. 이게 실제잖아요. 실제. 현실. 여러분들 살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제가 타조가 머리를 박고 있다. 위기를 보고 이 위기를 타개하고 여기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나는 이, 나는 어차피 천국 갈 거니까 이런 마인드로 이 물질세계는 어차피 더러진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돼 라는 식의 논리로 생활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물질세계를 거의 혹은 전혀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질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실정법과 헌법적 가치나 이 사회적인 일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전혀 또는 미미하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경헌주의는 인간 실존의 총체성을 적절하게 다루지 않았다. 최파가 지금 하는 말이 뭡니까? 포괄적으로 봐야 된다. 전체를 봐야 된다. 또 이게 뭐라고 하죠? 인간 실존의 총체성이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창세기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지금 알뜻말뜻하고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냐면 결함이 있는 기독교 세계관이 너무 오랫동안 장착이 돼 있어서 이 세계관이 결함이 있기 때문에 이 세계관 밖에 있는 바른 온전한 세계관의 논리를 태어나서 거의 처음 접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한 번도 생각을 못해봤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알뜻말뜻하거나 어렵다고 느끼는 겁니다. 해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가 말하는 성경의 이 천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똑같은 우주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의 우주는 오늘의 우주랑 똑같은 우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제에 맞게 우리의 사고와 세계관을 정립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버려버린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고와 세계관을 미리 만들어 놓고 이 실제라고 하는 우주를 구겨 넣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계에서도 실수가 있었는데 이 실제에 대해서 이 실제가 물질이잖아요. 물질.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 천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잖아요. 이 우주는 물질 세계잖아요. 근데 이 물질 자체를 하든하게 보고 어? 플라톤주의적인 건 뭡니까? 이데아가 좋은 거야. 이데아가 고상한 거야. 사람들은 죽으면 다 이데아에 가고 이데아는 모든 게 완벽하게 이 찌그러진 형상이 아니라 완벽한 것들이 이뤄지고 있는 마치 천국처럼 이런 식이 플라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플라톤적인 영성에 빠지다 보니까 이 물질 세계,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입고 성육신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신경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는다.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는데 그 몸의 부활은 육체, 새 육체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교리가. 그 새 육체가 뭡니까?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은 하든하거나 더럽거나 필요 없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인간 실존의 총체성을 적절하게 다루지 않다. 경건주인 특히 기독교의 지적인 차원을 무시하였다. 왜 지적인 차원을 무시했을까요? 우리는 어차피 세상에 떠서 천국을 완전히 가니까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반대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디테일하게 열심히 공부하고 과학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엔진 자체가 꺼져버릴 수밖에 없는 세계관을 장착했다는 말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전쟁터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은 상관없고 그냥 고상한 척만 하는 거예요. 상상 속에 추상적인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와 영성은 삶의 다른 영역들과는 무관한 작은 한 영역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보십시오. 이거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모르게 여러분들은 지금 복음생활을,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빨간색 테두리가 안경 렌즈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안경 렌즈예요. 여러분들은 기독교를 여러분들도 모르게 창세기 1장 1절을 아멘은 하는데 기독교라는 이 아주 작은 카테고리 안에서의 아멘이라는 거예요. 최퍼복사님은 이게 지금 우리가 총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보고 있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이 우주, 실제 세계를 우리는 이렇게 쪼개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프레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정치, 사회 문제는 기독교와 별개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정치, 사회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 카테고리에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총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끝까지 따로따로 보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표를 보면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뭐요? 작은 기독교와 영성은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삶의 다른 영역들과는 무관한 삶의 다른 영역들과 따로따로 떨어진 작은 한 영역에서의 여러분들의 기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경건주의적 사고는 실제의 총체성을 무시했다. 실제의 총체성, 우주 만물의 총체성을 무시했다. 그러나 경건주의의 결함과 그로 말미암은 플라톤주의적 견해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개인적인 삶에서뿐만 아니라 뭐요? 많은 사람들에게 개개인별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문화 전체에서도 비극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쭉쭉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참된 영성은 실제의 뭘 포함한다? 모든 걸 포함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창세기 1장 1절을 팩트와 트루라고 여긴다? 이 우주세계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러면 서울, 여러분 지금 사는 동네에 한번 말해보세요. 무슨 구입니까? 서초구입니까? 마포구입니까? 무슨 구입니까? 강서구입니까? 어디 구입니까? 여러분 사는 아파트나 개인주택이나 빌라나 여러분들 사는 집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사는 동네 이름이 뭡니까? 동이 무슨 동이에요? 그 동의 주인이 누굽니까? 얘기해보세요. 여러분 살고 있는 구 있죠? 행정관할 있잖아요. 행정관할이 있는데 여러분 살고 있는 구는 누구 거예요? 강남구는 누구 겁니까? 강남구 누구 거예요? 대한민국 영토가 누구 겁니까? 여러분 동네 아파트가 누구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란 말이 바로 안 나올 거예요. 그게 이분법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성경은 절대적으로 죄악된 것들이 있다고 말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 변하지 않는 절대적 가치 기준이 있다고 객관적인 옳고 그름이 존재한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들은 이거를 딱 끊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빨리 빨리 넘어갈게요. 그러나 이런 것들과는 별개의 문제로 그리스도의 주대심은 삶의 모든 것을 포괄한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십시오라고 하는데 연애 결혼에서는 내가 주인 거 예수님 믿어 하는데 프리섹스 종용하고 예수님 주대심을 믿는다고 아멘은 하는데 프리섹스 컨텐츠를 보금적으로 논박하면 야 제 그 군에 이렇게 하거나 그래서 본인의 죄성 왜? 성경은 절대적으로 죄악된 것들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 절대적인 죄를 말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걸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 회개를 하든 나는 죄를 사랑해 하고 달려가든 그건 본인 책임이잖아요. 근데 아예 교육 자체를 안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주대심을 선포는 하고 아멘은 하는데 실제 자기의 월, 화, 수, 금, 토, 요일, 가정생활, 직장생활, 일터생활, 학교생활, 연애생활, 결혼생활에서는 전혀 성경과 뜯어진 따로의 생활을 하는데 이게 잘못된 줄 모르고 있다. 뜯어졌다. 왜? 나도 모르게 플라톤주의적 영성으로 종교와 신앙과 생활이 뜯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든 뭐든 뭐든 이게 영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뚫리시죠? 아하 이렇게 뚫리시죠? 지금 채팅 쓰신 분들 참된 영성은 삶의 모든 부분을 포관할 뿐만 아니라 그럼 뭐요? 참된 영성은 삶의 모든 부분은 뭘 포함하고 있습니까? 헌법과 실정법 그리고 여러분 세금법도 있고 모든 걸 포함한다는 거예요. 삶의 다양한 모든 부분을 동등하게 포관한다. 내가 기독교는 참대다, 진리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 한 시간 전만 해도 아멘 이게 뭐 새로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아시겠습니까? 최포목사님이 내가 기독교는 참대고 기독교는 진리다 라고 할 때 사람들이 아멘은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도 이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것과 같다. 창세기 1장 1절 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는 누구 거야? 이 동사무소에서 관할하는 이 동 몇 동은 누구 거야? 어 너 뭐야 그 프루지오 3단지는 누구 거야? 이랬을 때 하나님 거라는 말이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고 말도 안 꺼냈다. 왜? 본인이 그렇게 안 살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을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이걸 반지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